2분 후 1분 후 2분 후 4분 후 2분 후 3분 후 3분 후 1분 후 2분 후 4분 후 안찍어가지고 우리 안찍어 하나 둘 셋 저 여기 앉아있어요? 고맙다! 고맙다! 광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도 힘이 좀 남았죠? 목소리에 정말 힘이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까지 데이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에는 아쉽죠? 지금 목소리도 충분히 좀 느껴지긴 하는데 이 정도는 안되지 이 정도는 안되요? 이 정도는 안되요?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았는데 어림도 없죠? 저도 안되지 어림도 없다네요 그러면 옳필씨 어디부터 한번 체크해볼까요? 자,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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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탠딩 준비됐어요? 네 진짜? 네 계속 서있느라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진짜 한번 기대해볼게요 스탠딩 스탠딩 계속 컨티뉴 하는거에요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약간 팝이 축축 맞는거 같은데? 팝이 축축? 팝이 적척 그러면 오케이 됐어요 우리 1층한테 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2층에 소리 지면 레몬 pek 안속영 열풍 형님 lui 범出來 동작 진짜로.. 자 그럼 여케이씨.. 너무 중요해요. 저는 선진씨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.. 아니요. 여케이씨 꼭 해야겠는데요? 선진을 여케이씨가 꼭 해주셨습니다. 선진을 이쁘게 해주셨습니다. 선진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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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좋아요 좋습니다 이게 뭐야? 이거 합쳐지면 어떻게 될래? 네 그럼 성진씨 그래 그럼 합친 목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합친 목소리 너무 좋죠 성진씨 한번 해주시죠 대장님 뭐해줘야지 그래 그래 그러면 우리 함성 딱 지르자마자 바로 다음곡 마지막곡 시작할까요 알겠죠? 아 지금 함성 지른거야? 아 오케이 함성 지르고 그 함성에 타서 바로 다음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이atoon 축이라 musical scored 이렇게 on 평양 jes 네, 네, 네.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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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 4, 4, 5, 6, 7, 8 진짜로 말하길 다 나갔어 너무 이뤄진거란 미녀 아워리 용기 매일 가질라 백목에서 나 나 진짜로 날에게도 지금 있으면 그 맘에 다 함께 모두 함께 깨만의 일을 준비했어 오늘 밤에 내 맨날 전혀 내 맨날 전혀 내 맨날 내 맨날 내 맨날 아아 나를 정치에 안 돼 함께 서로를 맞아 너의 정체로 같이 올해 아무도 경고하지는 나의 내 맨날 내 맨날 지금의 순간이 날씨가 떠오르는 내 맨날 눈이 감을 수 있게 비하여 내 맨날 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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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이 바랍에 저쪽이 바랍에 넌 너무 밤에 바랍에 오늘이 여기 나의 너가 여덟이 날 있어 아아 저쪽이 바랍에 널 앞에는 더 힘들었을 거라고 믿어 오므를 알게 남쪽이 아무것도 나 속으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naszym 너네던 낮에 찾는 곳 I'm coming in my head 아름다운 척추세 하자 내 사랑이 없었다 너밖에 주었을 것까지 채웠래 I'm coming in my head 아름다운 척추세 하자 내 사랑이 없었다 쯔히게 순간반에 다시 네가 볼 수 있는 단체이 주가가 손이게 Hey! My ex. Come on how I don't have mind I'm coming in my head I'm coming out of line I'm coming out! Oh, oh oh! All the truth is that I'm coming out of line 아무것도 도와지는 건 나에게도 넘겨봐 지구수세 다시 넘겨볼 수 있게 나를 잊지 않을 수 있게 위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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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자신의 일부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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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아 1 2 3 와인아 stressed‑‑‑‑‑‑‑ Uh‑‑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